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9월 26일 신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설이 내린 가을 들력을 거니는 하얀 그 백양의 날입니다. 오행산 그 신미는 토생금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신미의 그 기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강해서 늘 그 분주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오행산 그 대단히 좋은 이런 상생관계임에도 간혹 그 안 뛰어들 일에 그 팔을 담그는 바람에 그때는 또 금전적인 그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청간의 그 신이라고 하는 이 쇠 기운은 가을 소리와도 같아서 때로는 그 급하게 그 변화하고 또 변덕의 기질을 유감없이 그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변동폭이 커져갈 수 있는 그 운세의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 신미일지는 그 흔히 그 하늘이 돕는 운세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그 우호적인 그 환경을 내실 있게 또 뿌리내리도록 우리는 그 신미일진에 또 어울리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큰 그 소비지출은 다음날로 그 미루시면 좋고요. 또 소리가 날 사람이나 또 말이 날 사람은 이날 그 적당히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면 특히 좋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재수와 돈복이 퇴색하지 않습니다. 토생금이라고 하는 그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재물밭에 그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금전운의 그 씨앗을 굳건히 그 파중하는 그런 기분으로 집에 그 식물화분을 키우는 집은 그 식물화분 속에 그 여러분들께서 구릿빛 동전에 그 암시가 되고 있는 그 10원짜리 동전을 그 묻어주십시오. 그 화분이 그 준비가 안된 집은 야외 나가셔서 그 자연의 그 맨 땅 위에 그 묻어주시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복의 접지력과 그 안정성이 그 크게 강화되는 그런 그 풍수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땅속에 숨어있는 그 금전운의 기운이 또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집안에 가득가득 그 충전되는 돈복 크게 그 터지는 멋진 그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